여러분 안녕하세요. 만보이하는데 안녕하십니까. 만보이의 천호말씀 기억하십니까. 하하하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자 하나 둘 셋 하면 만보이 왔구나 해 주십시오. 하나 둘 셋. 만보이 왔구나. 천호말씀 해주시구요. 자 우리 아버님 아니요. 형님, 형님들 이렇게 네. 아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. 오늘 이 형님 요리하듯이 이쁘게 보여요. 만보이가 아주 갈고 그냥 분홍색 꽃가우스 입고 왔어요. 자 오늘 첫 번째. 예예. 자 이제 만보이가 첫 번째 노래 한 곡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아 나훈아의 남자 인생 먼저 해드릴게요. 자 올리겠습니다. 아 나훈아의 남자 인생 먼저 해보겠습니다. 어머니 박수! 아니요? 신청 없어. 신청 없어.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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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짠하게 하네 바람은 살았어 봉투가 나지 철철 들어가라 타고 지신 나름 그는 감고 귀는 밖으로 겨누면서 집에 감고 아버지란 그 이름이 지신 나름 그는 감고 귀는 지신 나름 그는 감고 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